우리가 알잖아. 아니야, 서윤이가 화나면 말이 없어지고 콧김을 크게 내뿜고 우선 마이크 음향을 크게 빼라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콧김을 내빼는지 안 빼는지 그러면 서윤이가 콧김 내빼기 서윤이가 화나면 화를 안 내고 진짜 옆에서 내 수가 있었거든. 정 안 된다 싶으면 자기가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한 번 길을 이렇게 내버린 거야. 근데 서윤이가 카메라도 있고 한데 윤아 뭐라고? 정 안 된다 싶으면 자기가 잘 살게, 빨리. 빨리 해서 끝내. 유리 뽑아서 내가 아까 아빠가 대신이랑 저랑. 태연이 우리 팀이야. 그럼 누가 안 뽑겠지? 아빠 팁 댕구. 태연이랑 제시카 우리 팀이야. 서윤이 안 뽑겠네. 서윤이 안 뽑겠네. 콧김을 크게 내뿜고 콧김을 크게 내뿜고 콧김을 크게 내뿜고 태연이랑 제시카 우리 팀이야. 서윤이 안 뽑겠네. 하윤이 안 뽑겠네. 하윤이 안 뽑겠네. 하윤이 안 뽑겠네. 아 참 내가 생각해보는 지금. 아 네. 아까 이거만 찍으면서 그랬네. 미스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